시작해볼까요? NET N E N T 오케이 그래서 E가 뭐 중에 뭐 됐어요? E E E O 중에 E 됐어요 E E E O 중에 내 이름을 불러줘 E와 대표소리 E 힘 빠졌어 E 중에 대표소리 E가 됐네요 계속해서 BAT B E E D 오케이 그 PET P E E T 그쵸? 헷갈렸어요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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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, E, T 오케이, G, J 헷갈리나봐요 발음이 오케이 V, E, N 오케이, VET이에요, VET, VET이 아니고 그리고 VEN이라고 있어, VEN 이거는 봉고차를 VE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의사는 VEN이 아니고 VET이에요, VET VET, K, HEN, HEN, PEN, PEN 오케이, 이거입니다, 수의사는 VEN이 아니고 VET이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은 PET이라는 거 나머지 잘했습니다, J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아, 이거, 이만큼 너무 쉬웠다 수고하셨습니다 쌤, 근데 여기에, 맨날 이렇게 둘려, 여기에 놔둬 있는 거 뭐예요? 예? 아, 그거? 맨날 범위 있는 건 아닌데 그래 예 너무 쉬웠다 아, 나도 모르는 거 있었는데 야, 그거 핸드폰으로 보고 가 아, 나 보자 아, 뭐야 ладно 그 다음에 아, 나도 아, 불구합니다 아, 내려가